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. 이게 뭐야? 누가 보면 어떡하지? 삭제. 이것도 삭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미입니다. 이거 제가 옛날에 쓰던 글인데요.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거려요. 누가 볼까 봐 겁이 나서 다 지웠어요. 예전에 쓴 글을 보고 억울거려서 삭제해버렸어. 구독 좋아요. 묵가시가 옛날이라는 뜻이죠. 가이다. 가크가 문장을 쓰다 라는 동작고요. 묵가시 가이다. 이따이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아프다 라는 뜻이에요. 근데 여기서 이따이라고 쓴 거는 이따이에는 약점을 찔려서 뭔가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. 그럴때도 이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. 여기서는 옛날에 쓴 글이 나한테는 약점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따이라는 말을 썼어요. 이따이. 그 다음에 가키코미는 온라인상에서 글을 쓴 것을 가키코미라고 합니다. 근데. 요무가 있다. 오모아즈. 오모아즈는 오모아나이데가 변한 거예요.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또는 무심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. 삭조 시장다. 삭조する 가 삭제하다. 여기서는 삭조 시장다. 잊지 않다 라는 말은 시장다. 뭐 뭐 해버렸다 라는 말에 회화 지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글고렬소 작지에 보렀다. 묵가시가이다. 입たい書き込み読んで思わず 삭조しちゃった. 어 책에 사までした . 묵가시가이다. 입たい書き込み読んで思わず 삭조しちゃった. 묵가시가이다. 입たい書き込み読んで思わず 삭조しちゃった 감사합니다.